이승훈 씨 도착했습니다. 네, 도착했습니다. 내리실게요. 빨리 내려주세요. 시간이 좀 없는데요. 열심히 하네. 빨리 다시 켜주세요. 시간이 좀 부족해서 준비하십니까? 바로 차량 들어가야 됩니다. 아, 진짜? 네. 출발.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아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? 뭐해? 준비를 왜. 준비 안 됐습니다. 네, 준비 안 하신다고 합니다. 자, 여기 앞에 서시면. 앞에 서서.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. 바로요? 바로 들어가라고요? 네, 들어가시면 됩니다. 들어갈게요. 어휴. 올라가라고? 나 올라가라고? 네, 나와주세요. 네, 나와주세요. 네, 패션기가 주목하는 신인, 이수근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. 오, 네. 네, 정신차. 네,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. 네. 네. 아니,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, 저거 약간,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할 때, 입는 거 아닌가요? 네. 저거 약간,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할 때, 오. 오. 아니, 근데 신발이 제대로 신으시고, 네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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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오셨는데, 모델들처럼 포지션 부탁드릴게요. 아, 그러니까. 키 컸으면, 키 컸으면. 키 컸으면. 그걸로 보여주세요. 네. 에이수근 씨? 아, 예. 어, 나름나와. 주머니에 손 오셨어요. 네, 다 되셨으면, 자리로 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아이, 뭐하는 거야? 아이, 지금 들고 왔는데. 와, 장난 아니네. 자꾸 쳐다보지 말아요. 아, 진짜 어색해. 아, 이게 뭐야. 와, 장난 아니네. 아, 이럴 줄 알았으면, 명품 입고 올 거야. 와, 나 뭐하나 했네. 아, 이용진 씨 도착했습니다. 네? 바로 마이크 찼시죠? 바로 찰게요. 네. 시간이 없어가지고.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왔는데,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? 다 준비가 됐다는데요. 얘기가 됐다는데요. 뭐가요? 다 오늘 촬영하는 게. 이렇게 하는 거 모르셨어요? 이게요? 네. 준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. 자,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바로 시작한 게 뭐야. 물이 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. 아, 이거 뭐야. 아, 이거 뭐야. 아, 이거 뭐 하는 거야, 이게. 아, 이게 뭐 하는 거야, 이게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. 자, 나와주세요. 자, 고스트레이트 워킹. 여기 뭐가 낫는데. 괜찮아요? 상관없어요. 나와 괜찮은 게 패션입니다. 메이크업도 안 해. 그게 미얼입니다. 고스트레이트 워킹. 워킹플리. 워킹. 어디? 빨리 걸어주세요. 고스트레이트 천천히. 아, 요즘 유행하는. 좋습니다. 반스에 약간. 네. 카고 팬츠에 티셔츠를 입으셨는데. 굉장히 멋스러워요, 저 하나로. 아니, 본인의 팬맥층이 아니에요. 네, 그냥 걸어주세요. 저 하나로. 아니, 본인의 팬맥층이 아니에요. 네, 그냥 걸어주세요. 자, 정지하셔서 본인의 컨셉을 담은 포즈 부탁드릴게요. 스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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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재성 씨도 찾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왜 이렇게 늦었어요? 왜 이렇게 늦었어요? 마이크 찰게요 마이크 찰게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? 왜 이렇게 늦었어요? 군장 바꾸신다고 늦은데요? 군장은 아예 안 했는데 빨리 오라고요? 알겠습니다 가시겠어요 늦었어요 뛸 필요는 없어요 아니 지금 돌고 뛰는데 뛸 필요가 없다니 늦었습니다 왜 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가 아니라 이 양반들아 저희들이 스탠바이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 뭐 하는지 모르세요? 오늘? 지금 재성 씨 때문에 30분 늦어졌어요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니 내가 눈을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늦었어요 늦었어요 아니 지금 큰일 났어요 늦었어요 막 옷을 안 갈아 입었다는 거? 옷을 안 갈아 입었다는 거? 미친 거 아니야? 야 우리 바로 시작이라고? 이거 안 하고? 네 해외 무대에서 러크콜을 받는 신의 황재성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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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서 나와주세요 어떤 패션으로 등장했을지 어마어마한 패션입니다 이게 너무 리얼이다 보니까 지금 되게 당황해 하시는데요 네 네 등장해주세요 어마어마한 패션으로 나오셨네요 지금 막 패션으로 나오셨어요 네 우열입니다 대단합니다 황재성씨 워킹해 주시면 됩니다 모델처럼 낡아 빠진 티셔츠와 웬일이에요?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지금 분리수거하러 가는 아빠들의 패션 아닙니까? 아니 분리수거할 때도 저렇게 입으면 안 돼 아니 근데 모자 착용해 주시고 거기 멈추셔서 본인의 패션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아니 모자하고 스스로를 깔을 맞추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뭐 없나요? 자신감의 노력 포인트? 아니 뭐 뱃살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뭐 하실려고는 네 스스로써 네 스스로써 스스로써 네 스스로써 네 뒤로담받고 있어 어 뒤로담받고 있어 네 저 가상점 들어갑니다 네 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역시 네 형정씨 노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몸을 던진 십구째 박수 부정시토 뭐 있나요? 왜냐면 물량 많이 나오려면 으악 으악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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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었데 씻었어? 안 씻었어 아니 나 와서 씻으려고 옷이랑 갈아입을 거 다 갖고 왔어 안 씻었어요 안 씻었어 아니 안 씻게 생기셨어요 하하 하하 물 나온다 아 씻었어 이제 씻었어 안 어울리게 생겼어요 아 이제 씻었어요 이제 아 이제 씻는다 씻는다 드디어 씻는다 이제 씻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이제 씻었습니다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내려주세요 잠깐만 아니에요 빨리빨리 마이크 자 마이크 마이크 아 잠깐 뭐야 네 요즘 제일 핫한 분들이죠 정혁 씨입니다 정혁 씨입니다 정혁 씨입니다 이야 오 마이 어 에이 저게 바로 나온 거라고 에이 말도 안해 저게 집에서 바로 나온 거라고 오 이 멋진 스트릿 패션으로 나타나셨는데 아니 전 등장하시는 분들하고 너무 사뭇다르게 아니 역시 얼굴인가요 네 자식 남은 오 저런 거 지금 바로 손이 펼쳤어요 자 자 당황하시면 안 되죠 오 자 거기 멈춰서 자 멈춰서 자 멈춰서 자 오 저런 거 자 멈춰주세요 자 오 저런 거 네 사실 이홍진 씨하고 별반 다른 누구는 아니에요 네 저렇게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저거요? 택이 붙어있어요 택이 신발도 너무 세고요 네 정혁이 원래 택을 안 떼요 아 원래 택 안 떼요 아 원래 택 안 떼요 정혁 씨 뭐 더 없나요? 네 네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오 그 사인을 멋진 포즈입니다 오 더 세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정혁 씨 그러면 좌측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이상 없으면 네 바로 또 발랄하게 내려가십니다 네 너네에서 도망가셨네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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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 언제 아침부터 준비했대 뭐야 이게 나나 다 진짜 와 새벽부터 한 거 할 뻔 아니야 두 명이라 원 투 원 투 자 완벽한 피지컬 모델의 신성 이진호 모델 오 대박 와 2019년 FW 트렌드 루즈핏을 만들고 뭐야 청청패션 뒤에 방수 눌러주셨어요 아 머리도 안꺼웠는데 저렇게 진정한 패션이죠 자 청청패션 거기 멈추셔서 머신룸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진노 씨 오 자 더 이상 하실 거 있나요 또? 없어요 네 자책계단으로 내려가셔서 착석해주세요 와 너무 신기하다 이거 머리도 안 깎고 왔어요 누가 있다고요 아 아니 나 신발도 없어요 어 얘 어디 뭐야 어 얘 어디 뭐야 이경이 이경이 아 이경이 동현이 형 아니면 이경이 네 스크린너머 런웨이까지 도전하는 모델 그리고 이거 이경이 이경이 오셨나요 무한 어린 수영증이네요 아니 피아노이 문제가 아니라 식말도 없어요 이거 저 저 옷감 chart 바람랑이 저 할머니 저 뭘 입었을까 görüş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진짜 그냥 오세요 아니 집 앞 숙 loyal 신발을 신잖아요 아 그러게요 외빛말로 um 냄 싣고 양발만 신고 오셨는데 중간 포즈! 중간 포즈! 중간 포즈 한번 해주세요, 이경 씨 이경 씨, 스탑하시고요 이경 씨, 어필할 것도 있나요? 광고주들을 위해서 어필할 거 지금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광고주요? 어필할 거 아, 후드 지금 보고 계신 광고주님들 이경 씨 광고 싸게 갈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양말 광고, 팬티 광고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수건이 형 맥몰닝 드신다, 맥몰닝 자려고, 자려고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들어오세요 안아주고 싶은 모델 1위라고 김동현 씨입니다 김동현 씨는 마스터 스포츠룩! 저 형 장바 왜 했어 격투기가 침이라고 하셔서 지금 스타일링에도 과감하게 격투기 복장이 있어요 워킹 해주세요, 모델로 등장하셨습니다 워킹! 오늘 엉덩이 패션입니다 오, 대박 덩소깔 오니까 잘 노시네요 오오오오오오 저 형? 양반수 잘 못해 본 탓 한 번 이렇게 포즈 한 번 부탁드릴게요 동현 씨가 모델이 된다면 모델이었다면 어떤 포즈로 많은 관객들한테 어필을 했을까요? 네 너무 멋있는 척 하시는 것 같아 뭐 더 없어요, 동현 씨? 다른 분들은 CF 광고주들한테 어필한 거 있었거든요 광고주들한테? 나를 어필할 수 있으면 네,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